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bs 1효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bs 아나운서 김가연입니다. 오늘 목동 sbs 13층 홀에서 진행되는 너의 밤이 되어줄게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제작 발표회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본 방송은 입장 시 열 체크 손소독 인원 제한 그리고 철저한 명단 관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월 7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첫 방송되는 sbs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 월드스타 아이돌과 또 비밀리의 일을 치료해야 하는 신분위장 입주 주치의 달콤살벌한 멘탈 치유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의 좌충 우돌 성장기를 통해서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정인성 이준영 장동주 김종현 윤지성 김동현 등의 신선한 배우 라인업까지 더해져서 2021년 올해 마지막을 뜨겁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방송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너의 밤이 되어줄게 제작 발표에는 하이라이트 상영 후에 공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의 밤이 되어줄게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기상캐스터 배혜지 중 김동현 네 노노트 운영주가 자신있게 권하네. 어르신들 근심 걱정 다 잊고 웃고 춤추게 만든 게 너 아냐. 나 18살부터 10년 동안 죽으려 Cycl고 아ели는데 대신 어떻게 내 집 한해를 못 verk sine 첫 번째는 컴백 기념 깜짝 라이브로 멤버끼리 서로의 악기를 바꿔 연주해보는 이벤트입니다. 심호흡,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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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랑 영상통화는 2번. 남친 컨셉.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 쿡방 하고 싶은데? 요생담 컨셉. 난... 태인 형이 부르는 거면 다 없는데. 아니, 태인 형. 태인은 왜 여기도 안 와? 오, 태인아! 아니, 왜 이렇게 보이는 걸 좋아해? 안녕? 바빠 죽겠구만. 우리 누나가 컴백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누나가. 아이고, 이구, 이구. 4번. 4번. 4번? 아무것도 안 한다. 내 노래 자체가 이벤트니까. 됐죠? 자, 맞추세요. 잠깐, 잠깐. 다시! 야, 우가원! 앙에 심장이 러라? recognise.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 봐요, 좀. 뭐야? 뭐야? 내 방에 언제 들어왔어? 사생? 여기가 그쪽 방이에요? 미친놈인가? 어? 어? 저기요! 헤벨! 왜 자꾸 웃기는 거야? 그러지 않아? 진짜 짜증나게 에메멘터의 자랑이자 에메멘터의 자랑이자 국가의 보물 같은 우리 루나 태인가요? 많이 아파요? 입주 주치의로 모시고 싶습니다 입주 주치의요? 절대 싫어! 격사 반대! 왜 격사 반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심지어 여자라면서요 태인이 상태를 위해서 내 상태가 어때서요? 거듭 말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멀쩡해요 숙소가 참 좋네요 남자들끼리 살다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다들 연예인답지 않게 소탈하구만 근데 그 박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의사 같지도 않고 슬리버킹 상태는 중추신경기의 활성으로 비렘수면과 렘수면의 상태가 서로 교란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테스트까지? 그쪽 반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가구처럼 지내세요 갑자기? 철통방어 중인데요? 그쪽은 편하게 자라고요 아니 이 새벽까지 저러고 있는 거야? 내일은 또 뭘 해야 되지? 이게 스케줄이야! 답답한 거 어서 던지고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자이수 과잉이세요 우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총가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좀 찍어달라고 여기 말고 여기 아래에서 예쁘게 좀 찍어줘요 찍을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그 봐요 유태인 씨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빨리 보고 싶다 야 이신 이따 봐요 왜 또 넌 엄마한테 왜 또가 뭐니? 야 무거워 아 잠깐만 남자들끼리만 있는 숙소에 지내느라 불편하시죠? 정말 기들어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왜 또 이게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나 진짜 못 잊은 거죠? 난 내가 노력해온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루나의 멋진 합주 모습부터 달콤한 로맨스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11월 7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첫 방송되는 너의 밤이 되어줄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제작 발표회를 보고 계신 기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은 정인선 배우님부터 인사 말과 자신의 캐릭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연출을 맡은 안지숙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의 밤이 되어줄게에서 인윤주 그리고 선주 역할을 맡은 정인선입니다 저는 사짜 주치의로서 아이돌 숙소에 입주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의 밤이 되어줄게 해서 윤태인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저는 루나의 리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우연 역할을 맡은 장동주입니다 윤태인이 리더지만 저는 또 옆에서 저희 루나 멤버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적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신 역을 맡은 김종현입니다 저는요 사랑에 울고 웃고 올인하는 역할을 맡은 이신인데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찬 역을 맡은 윤지성입니다 저는 막내 같은 맏형이고요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루나에 합류하게 된 키보디스트 김동현 아 우가원이라고 하구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리더 태인형 바라기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제작 발표의 시작 전부터 봤는데 다들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케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전달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bc 백승훈 기자님께서 안지숙 감독님, 정인선, 이준영, 김종현, 윤지성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자 먼저 안지숙 감독님께는 케이팝 아이돌을 다룬 소재 드라마가 동시기에 연달아 방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의 밤이 되어줄게가 아이돌 소재 드라마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좀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의 처음 시작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사실 판타지에서 시작을 했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 아이돌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환상과 환타지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들도 어쩌면 그 나이대의 청출등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대 위에서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대 아래, 무례 아래에서 보여줄 수 있는 평범함과 또 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무대에서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친구들의 재미나고 또 평범하지만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드라마가 또 표방하고 있는 게 하나는 음악 드라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즐기면서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좀 다른 아이돌 드라마와 다른 차별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 그리고 음악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인선 배우에게는 아이돌의 주치가 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밴드 루나 멤버 다섯 명과의 케미가 몹시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다섯 명 모두 호흡을 맞추면서 좀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그리고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분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과분하게 다섯 남자분하고 케미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다행히 다섯 친구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르고 잡아온 컨셉도 너무 다 달라서 자연스럽게 초반을 좀 지나고 나니까 케미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는 저는 태인이와 아무래도 많이 찍었으니까 태인 씨와 케미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각자의 케미가 너무 다른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최 태태라고 현장에서 계속 얘기한 게 있었어요 최애는 또 다른 캐릭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형성된 케미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모두 다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준영 배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또 넷플릭스 DP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격한 액션 씬을 소화하는 등 굉장히 인상 깊은 타령병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완벽주의 아이돌을 연기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촬영 전에 되게 오랜만에 손놓았던 작곡 프로그램도 켜보고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면 윤태인의 모습과 좀 더 근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가 또 많이 배웠어서 서울말을 열심히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현, 윤지성, 김동현 배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 연기 경험이 없으신 본업이 아이돌 가수인 분들이신데 이 드라마에서의 연기 도전에 대한 어려움은 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니만큼 본인의 현실적인 모습을 얼만큼 담아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종현 배우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1부터 10까지 다 어려우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서 굉장히 화기애애진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점점 더 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너의 밤이 되어줄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생활과 좀 다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비슷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지성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매체 연기가 처음이어서 많이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종현이 말대로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께서 되게 정말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아이돌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 아이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룹 생활을 숙소 생활을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저한테는 되게 또 재밌는 그리고 뭐랄까 옛날 또 추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저한테는 값진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환경이랑은 달라서 걱정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숙소 생활 저는 지금 이제 또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 멤버들과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숙소 생활의 케미라고 해야 되나요? 멤버들 간의 케미가 뭔가 촬영을 하면서 되게 이런 점은 진짜 비슷하다 이런 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긴 했지만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서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모두 그리고 배우님들 모두 작품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 ENB 우다빈 기자님께서 또 안지숙 감독님, 김종현, 윤지성, 김동현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안지숙 감독님께는 화려한 아이돌들의 라인업이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연들을 섭외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어쨌든 아이돌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실제 아이돌 친구들 중에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우연히 제일 먼저 사실 얘기를 논의한 거는 저희 윤태인 역할을 맡은 이준영 군이었거든요 워낙 연기를 잘하는 걸 잘 봐서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준영 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부분은 다섯 명의 조화였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얼마나 각기 다른 매력과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좀 관건으로 접근을 하다가 나머지 네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네 명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다섯 명이 보여줄 수 있는 루나의 모습을 좀 재미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연기가 처음인 새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새 친구들을 만나고 사실 느낀 거는 되게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처음이지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사실 말했던 저희 드라마에서 유일한 홍일점인 윤주 역할인 인선 씨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되게 윤주라는 역할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밝고 또 이들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고스란히 있어야 되는데 인선 씨가 진짜 실제 성격이 되게 털털하기도 하고 또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배역의 찰떡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티저 영상만 봐도 굉장히 배우들의 개성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현, 윤지성, 김동현 배우에게는 실제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만큼 이번 캐릭터들이 더욱더 몰입이 됐을 것 같은데 이 각 캐릭터들과 본인의 싱크로유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지 네 백점 만점 중에 매겨 주시고요 또 비슷한 점과 다른 점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몇 점이요? 자 사실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왜 그러... 네 네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네 점수로 매기자면 네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10점 할까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네 싱크로율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려고 굉장히 많은 영상들과 많은 것들을 좀 찾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래도 5점... 네 5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와 좀 다른 점과 비슷한 점도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실제와 비슷한 점은 일단은 숙소에 있을 때 그 약간 뭐라고 해... 개구쟁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와 조금 실제로 비슷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점은 아무래도 사랑이의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강조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윤지성 배우님도 똑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유찬이라는 캐릭터와 저와 싱크로율 저도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잘 웃고 그런 점들이나 뭐 그런 점들은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유찬이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냥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성격은 많이 못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좀 그렇게 툭툭 내뱉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런 점이나 아니면은 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어 앞에서는 괜찮은 적 하지만 뒤에서는 남몰래 이제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돌 분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아이돌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그런 점에서 좀 유찬해야 많이 공감을 해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네 김동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10점 만점에 했죠 형 저는 그러면 10점 만점에 6점 6점이요 아 왜냐면 일단은 루나에서 가오니가 막내입니다 예 저는 일단 막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누가 봐도 막내인 가오니처럼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런 점이 좀 달랐고 원래 저와는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나 고민 이런 거는 또 뭔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 점수 주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숙소에서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멤버들이랑 좀 투닥거리고 좀 재밌게 지내는 게 비슷했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루나 숙소가 굉장히 커요 네 아직 그런 큰 숙소에선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다른 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팬분들도 이제 실제 모습과 드라마에서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지성 배우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첫 드라마 데뷔에요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곧 시청자들을 만나는 소감 그리고 연기 준비 과정이 궁금하고 또 부담감이 개인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첫 드라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고 사실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관련된 드라마도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요 일단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만큼 저 혼자 찾아보고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많은 배우분들이나 또 함께 하고 있는 스태프분들 감독님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조언을 구하고 이런 점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았고 이런 분들과 제가 언제 한번 다시 또 작업을 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을 만나는 소감 과 부담감을 또 해소하는 방법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루나 그리고 박사님 또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 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드라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돌 친구뿐만이 아니라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 두려움 어떤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남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뭐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 깊이는 다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저는 키워드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이제 밤이 어떻게 보면 홀로 있는 밤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외롭고 또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저희 사실 드라마 제목이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의 밤이 되어줄게 라는 제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희 드라마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의 밤이 되어줄게랑 똑같은 제목의 곡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곡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져요 근데 그 곡이 발전이 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 드라마에서 통틀어서 보여주고 싶었던 제 어떤 메시지와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곡은 정말 좋은데 아마 회를 보면 볼수록 그 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들어보면 메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선 배우에게 온 질문입니다 9개월 만에 복귀입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소재가 제가 너무 낯선 부분이었어서 감독님 뵙고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사실 아이돌도 너무 어렵고 주치의도 너무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감독님께서 말씀을 그때 해주신 게 윤주라는 캐릭터는 아이돌도 주치의도 낯설어야 된다 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잠을 다룬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소재가 약간 누구나 마음에 상처 하나쯤은 있고 마음에 병이 있고 모두가 다 비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의도치 않게 서로를 치유해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여서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9개월 만에 복귀 또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극중 인윤주와 윤태인은 달콤 살벌한 멘탈 치유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윤주와 태인의 로맨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로맨스 호흡은 좀 어땠는지 정인선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로코인데요 코미디가 센 그리고 로맨스로 계속 가는 것 같다가도 자꾸 코미디로 빠지는 그러나 다시 로맨스가 이어지는 그런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종합 선물 세트? 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뭐 다른 배우들과 붙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주와 태인이가 붙었을 때는 정말 상상치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촬영할 때 정말 글에 뭔가 국한되지 않고 이것저것 의견도 내보고 그렇게 촬영하고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수용을 해주시고 정말 재미있게 찍고 있고 100점 만점의 호흡은 저는 100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인선 배우님은 몇 점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100점 아니겠습니까? 저희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환경이 좀 너무 좋았던게 진짜 감독님께서 수용을 해주시는 분위기였어서 저희 둘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제시하고 시도해보고 이런게 다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맨스를 찍으면서도 다만 그냥 로맨스에만 너무 국한되지 않게 재밌는 것도 막 시도해보고 뭐하고 했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 보지를 못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100점 로맨스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영 배우에게 이어서 질문 드릴 텐데요 극중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윤태인 역을 맡으셨는데 실제로 이준영 배우님의 성격이 완벽주의에 가까우신지 그리고 윤태인 역에 임하면서 본인과 비슷한 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점은 결과를 되게 잘 내고 싶어해요 과정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 성향은 조금 닮아있는 것 같아요 저와 윤태인이라는 친구의 성격이 다른 점은 그렇게 저는 까탈스럽거나 까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짜증도 정도가 사실 있잖아요 이 정도의 단계를 뭔가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금 어려웠고 근데 하다보니까 내 마음 어딘가에 이런게 숨어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되게 뭐 조절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게 저도 촬영하고 있고요 음 가장 닮은 거는 저는 좀 완벽 태인이는 완벽하고요 좀 타고난 것도 있는 친구여서 근데 저는 완전 노력파여서 그런 걸 좀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향이 좀 닮았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장동주 배우님께 온 질문인데요 이 너의 밤이 되어줄게 해서 밴드 멤버로는 또 첫 도전입니다 특별한 소감이 있을까요? 물론 밴드도 제가 처음 해보는 거고 또 그냥 밴드가 아니고 아이돌 밴드다 보니까 어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곁에 있더라구요 제니도 있고 준영이도 있고 또 워낙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너무 어 잘 챙겨주고 알려주는 우리 탑 정상일체에 계신 저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촬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서우연은 음악이란 순수하게 돌진하는 첫사랑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나 첫사랑이 있다면 좀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첫사랑하면 이제 그쵸 이제 서우연이란 역할은 어 음악이란 것은 첫사랑에게 순진하게 돌진 않는 그런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캐릭터 이구요 네 그런 부분이 저랑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사랑을 잘 몰라서 왜 왜 이러면 저희 힘들어져요 네 여러분들 네 노래 노래요? 첫사랑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아 네 담배가게 아가씨라뇨 네 어 오늘 오는 길에 비가 조금 왔는데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에코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네네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은 가슴 깊이 생각하네 네 와 박수 아 빗속에서 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 저도 저도 잊었던 첫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감미로운 네 노래였습니다 혹시 용광초등학교? 네 유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종현 배우에게는 이 너의 밤이 되어줄게에서 처음 연기에도 도전을 하는데요 멤버들 있잖아요 뉴이스트 멤버들의 반응이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은 뭐 저 말고도 다른 멤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뮤지컬 뭐 연기 다른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먼저 연기를 해본 친구들도 있고 하다보니 좀 많은 조언을 좀 얻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처음엔 조금 현장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의 팁을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개인 활동을 할 때마다 서로를 응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진 않고 잘할 거니까 잘하고 와 저희는 좀 이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멤버들이 굉장히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엔 김동현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배우님이 속해 있는 그룹 AB6IX에서는 형 라인이지만 루나에서는 또 막내 우가온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 막내라서 좋았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있더라고요 막내로 요 몇 달 살아보니까 되게 뭐든 잘 받아주세요 형들 누나들 뭐 모든 분들이 잘 받아주시고 되게 그 형으로서 예쁨을 받는 거랑 그 막내로서 받는 예쁨 아예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즐기고 있습니다 막내를 예뻐요 예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감사합니다 막내의 그 귀여운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주인공 정인선 배우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인윤주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이 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출연진 중 연기 경력이 가장 많으세요 출연진들에게 좀 연기에 조언을 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윤주한테 매력을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웃기다가도 슬프기도 하고 이런 약간 낙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빨라요 그 전환이 그래서 이것만 잘 수행해도 아 이건 정말 성공이겠다 나한테 라는 생각을 갖고 긴장을 좀 많이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캐릭터 잡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행히 함께 연기해 주는 친구들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 주고 감독님께서도 잘하고 있다고 좀 많이 믿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런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낙차가 좀 있는 캐릭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사실 현장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좀 그랬지만 그냥 친구들이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긴장하지는 않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상한 헛소리를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풀려고 오히려 그쪽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냥 이제 그만큼 친해졌을 때는 이것도 해보면 되겠다 저것도 해보면 되겠다 긴장하느라 뭘 안 하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대화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연기보다 좀 현장의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죠? 네 저는 그쪽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케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영 배우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극에서 윤태인은 몽유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연기였을 것 같아요 윤태인 캐릭터 연구를 하셨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참고한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한 작품은 따로 없고요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금 고민이 됐던 지점 중 하나가 이제 몽유병 상태에서의 이제 초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실 제가 살면서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만 되게 노력해왔지 저거를 초점 없이 봐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짬나는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멀리 있는 사물들을 초점 없이 본다거나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잠만 들어 있는 상태지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동주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우연은 또 멤버들을 챙기고 다독이는 성격으로 진짜 리더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에게도 좀 리더다운 면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동주 배우님이 생각하는 서우연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 있는 리더십 제가 또 용광초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이라서요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매력 포인트는 어쨌든 극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사랑 내지는 짝사랑을 하는 인물인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자극적이고 때때로는 폭력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사랑보다는 조금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것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우연 역할은 네 따뜻한 연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나에서 드러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배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고요 드럼을 태어나서 안생처음 쳐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다 따로 놀아야 되고 또 그리고 또 드럼만 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막 외워야 되는데 또 노래까지 해야 되는 씬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좀 드럼을 치면서 실제로 노래를 많이 연습을 했고 또 집에도 전자드럼을 또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놓고 낮이면은 뚜들기고 왜냐면은 이게 그냥 잘해 보이고 싶었어요 믿고 맡겨주신 만큼 잘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드럼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도 밴드 하는 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악대에 있을 때 그 드럼을 이제 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와서 형 잘 지내요 이러길래 난 너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친구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드러머들 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드러머로서의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김동현 배우는 루나에서 몸짱이고요 그리고 왕크 왕귀 왕크고 왕귀엽다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가훈인데 몸짱인 만큼 체형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관리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조심스럽게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만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살짝 조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되게 재밌게 원래 평소에 운동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네 왕크 왕귀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체 질문인데요 너의 밤이 되어줄게 관전 포인트를 뽑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너의 밤이 되어줄게 이 많은 각오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정말 다양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과 힐링 치유 로맨스 거기다가 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생각보다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친구들이 사실 너무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몸을 안 사려줘서 제가 사실 연출하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되나 싶은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임한 게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는 사실은 그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면이 많아서 사실 그런 면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말씀처럼 저는 사실 제가 주로 웃기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을 진행하면 할수록 어? 너네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렇다면 질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탄력 받으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찍은 결과물들이 아마 담겨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진짜 정말 처음이라서 뭐 걱정은 너무 많았지만 진짜 다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본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대 위에서의 모습도 너무 매력 있었고 각자의 캐릭터도 아 진짜 잘 준비했다 저도 보면서 반성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느끼면서 찍었던 거라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영 배우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작품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사람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뭔가 이야기라던가 사람 냄새 난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캐릭터 개개인이 다 잘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잘 표현해 준 배우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걸 또 잘 구축해 주신 감독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볼거리가 정말 많지만 그 안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저희가 아직 촬영 중이거든요 남은 촬영까지 지지 않고 저도 열심히 망가지면서 윤태인의 모습을 끝까지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지 않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주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 준영씨가 아까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뭐 빛이 가가면 그림자도 되게 진하게 들이오듯이 화려한 스타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뒷모습에 굉장히 가끔은 찌질하고 어쩔 땐 옹졸해지고 또 웃기기도 하고 네 또 슬프고 네 그런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되게 관객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각오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저희 드라마에 주신다면 저희 루나 멤버와 우리 인선씨를 비롯해서 저희가 좀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죄송한데 저기요 얘기 된 것만 아 갑자기 마이크가 끊겼어 질문 오늘 다 받았잖아요 이야기 된 것만 좀 그런 사랑에 대한 보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저의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지 않았던 공약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되게 높으신 분들이 저를 노려보고 계세요 지금 농담이구요 정말 그런 어떤 기회만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답을 하고 싶다 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멤버들과 합의 후에 어떤 약속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관전 포인트는요 루나 멤버들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각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서로가 서로를 치료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힐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정말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픔들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봐주시면 드라마에 더 빠져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각자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이제 같이 치유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만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만큼은 아주 재밌게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뒹굴면서 열심히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너의 밤이 되어 줄게 어 루나 멤버들 간의 다양한 케미 그리고 이제 윤주 강 박사님과의 또 이 케미 또 이거 말고도 현장에서 촬영팀들 감독님 많은 분들의 케미가 고스란히 드라마에 담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에너지 받으시면서 드라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재미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김동현 배우님까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뷰에 성실히 또 재밌게 답변해 주신 우리 배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11월 7일 일요일 밤 11시 5분 첫 방송되는 SBS 1호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